언니, 미영 언니. 나야. 나 누군지 알겠어? 누군지 알아보겠어? 응. 미연이야. 나 귀엽나? 미연이? 미연이. 언니. 우리 아기 기억나? 언니. 언니 왜 이래? 언니. 이제 가 가셔야 돼요. 언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? 발짝 증상인가? 무슨 일 있었어요? 괜찮아. 괜찮아, 미영 씨. 미영 씨. 미영 씨. 설 간호사가 사장님을 알아봤다고요? 날 보는 눈빛이 날 알아보는 것 같았어. 우리 아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놀랐어. 발짝하는 사람처럼. 발짝이요? 아기 얘기에 반응하는 것 같았어. 명언니가 왜 뭘 기억하는 걸까? 앞으로 알아내야죠. 조급해 마세요, 사장님. 그래. 30년을 기다렸는데.